아이고 아이고 진짜 애원 다녀는 거야? 1회 안 해요 일단 우리 중기편이 엮이는데? 하나 둘 셋 나 이거 근데 나 이거 나 이렇게 안 돼 야 이렇게 썼어 야 이렇게 썼어 내가 나 진짜 이렇게 있는데? 네 개개할 기억도 안 돼 럭스타를 해 우리 혜택은 엘픈하고 이렇게 해야지 일단 혜택이 혜택이 오마이갓 야 니 똑바로 안 했대 제가 그러면 그냥 이렇게 돼요 쟤네는 이사하고 저희도 이쁜걸로 너네 상대도 안 돼 너네 상대도 안 돼 네 네 네 네